일본 수출 개제 삼지 않겠다 이와 같은 것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선언의 의도를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첫 번째는 더 이상 한국에 우리는 끌려다니지 않겠다 두 번째는 당신들은 정말 지긋지긋한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당신들은 국제간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파괴하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네 번째는 당신들이 어떻게 되든 이제 알 바가 아니고 우리는 당신들과 결별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다섯 번째는 더 이상 언급도 할 수 없을 정도로 1965년 한일협정 유효성을 확실히 약속하지 않으면 더 이상 당신들과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1945년 해방,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협정 체결 이후에 한일 간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 또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한국 자체의 미래가 갈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이번 사건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측의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사건이 발발하게 된 경이나 전후 사정이나 원인이나 이유 이런 것을 좀 차분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또다시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사는 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한국 경제의 근간은 물론이고 한국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이란 나라의 체제 변화의 신호탄이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의미심장한 그런 사건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통령의 본심이 뭐냐 대통령의 본심이 뭐냐 이 부분이 참 중요하죠 여건에서는 마치 기다리기라도 하듯이 이번 기회에 일본과의 결별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결별입니다 결별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다른 척건들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가능성입니다 본인 입으로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 정황이나 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입으로 1965년 한국과 일본이 맺은 국고수립의 토대인 한일협정이 유효하다 한일협정이 유효하다라는 발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 대통령이 1965년 한일협정이 유효하지 않다 라고 발언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조국 전 민족수석 등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대통령 본심이 한일협정의 유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 조국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의 페이스북 글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상식하는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 1965년 한일협정은 유효하지 않다거나 또 유효하려면 수정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 정부가 한국에 요구하는 것은 뭔가? 일본 정부가 한국에 요구하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초등학생 등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데 이 명확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전략적 모호성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본 정부는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협정체제의 부정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법원이 1965년 한일협정체계를 부정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다 이런 인식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기를 요구하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한 답을 해달라고 그동안 수차례 요구를 한 겁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궁금함이나 요구에 대해서 답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일본 측의 요구에 답을 해 줘야 돼 이 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측이 답답해하고 급기야는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대통령이 잘못하신 것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일본 측에 통보해 줘야 됩니다 답을 해 줘야 됩니다 하나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으로서 의견입니다 그럼 우선 개인적 의견은 뭐냐 나 문재인은 한일협정의 유효성과 개인 청구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줘야 되는 것 다른 하나는 외교권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의견입니다 나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1965년 한일협정을 준수할 것이다 아니면 준수할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입장을 일본 측에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것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뭉개는 겁니다 입을 다문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알고 싶은 걸 이야기해 줘야 되죠 왜 이야기해야 되냐 대통령이니까 한국의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이니까 자 그럼 질문 세 번째입니다 위험한 운동권 시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동안 문 대통령의 본심을 추측한 혹은 확인한 여건 인사들을 중심으로 앞을 다투어서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1965년 한일협정 자체를 디업해야 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예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은 8월 5일날 이런 논평을 냅니다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은 유신독재정권의 굴욕적이고 졸속적 협정이다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건과 협력관계인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8월 3일날 대통령 직속 1965년 체제 청산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하도 청산을 좋아해요 청산을 청산해버리자야 결국 문 대통령의 본심은 자연인으로서뿐만 아니고 대통령으로서도 1965년 한일협정체제를 부정하고 청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또한 최소한 한일협정체제를 수정해야겠다 변경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분명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으로서뿐만 아니고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1965년도 한일협정 한일국교 정상화와 전후처리 문제의 근본 골격에 해당한 것을 인정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점을 일본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8월 2일날 고노다로 일본 외상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한국이 기본조약을 다시 쓰려 한다 다시 쓰려 하면 사요나라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有沒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